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은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곳 서울을 찾아주신 24개국의 의회조사기구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 향후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국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각 나라의 현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회조사기구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은 모든 의회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를 만끽하고 멋진 추억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